연말에 덮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 기업 제도 초비상입니다. 자칫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만회하기 힘든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직원 간 접촉 자제와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공기업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부서 회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구 기자입니다. 보도에 김진구 기자입니다. 특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제어실 운전원 보호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상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조업의 핵심 인력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제어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출퇴근 시 자가 차량 사용을 권고하는 등 우선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꺼번에 직원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3차 백신 접종자는 하루씩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모임 등 직원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전파로 인한 조업 차질 예방을 위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에 대해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들은 직원의 20% 이상은 매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연말 부수회식을 전면 금지하고 사적 모임까지 제한토록 하면서 시내 음식점과 유흥주점엔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